너는 네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저만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또 협박하게? 내가 이미 아들한테는 다 말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당신은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협박했어? 그게 아니라 지난 태풍 때 엄마한테 한 행동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저한테 속인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엄마를 사지로 몰아 우린 너를 한 번도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 적 없다 그건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아까 말하려던 건 뭐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아버님이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하신가 봐 뭐? 이젠 나를 완전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거야 당신은 지금처럼 내 말만 들으면 돼 방금 대화속 주인공 90세 조영필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며느리입니다 조씨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씨는 아들을 생각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대로 놔뒀다가는 아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들 집으로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자기 집에 온 조씨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에 앞서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조씨 가족의 비밀을 알고 조씨와 아내에게까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 조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며칠 전 오랜 시간 비밀로 지켜왔던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협박당할 일이 없어진 조씨는 도리어 며느리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아들에게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간 조씨 할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조씨의 어머니는 특정 시간만 되면 어딘가로 향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한 혼잣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미 조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조씨의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커가면서 조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 같은 것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 이때도 있는 듯 했습니다 어딜 자꾸 나가는 거야? 금방 올게요 조씨의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 시간을 아예 비우고 집에 있어도 자식들에게 밥을 아예 차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해봐도 이미 무언가에 빠져버린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듯 짚었습니다 어느 날 조씨의 어머니는 조씨의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목돈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것을 들고 나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씨의 할아버지는 죽음 끝에 조씨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조씨의 어머니는 좋은데 돈을 썼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씨의 할아버지는 그런 조씨의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조씨의 아버지가 한 번만 봐달라고 빌면서 조씨의 어머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씨의 어머니는 어느 날 자식들을 버리고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조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조씨를 비롯한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씨의 아버지는 아픈 부모님까지 모시면서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조씨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집에 있으면 별로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아 먼 타지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자리를 잡으려 노력하다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조씨는 얼른 자식을 낳고 싶어 아내와 아이를 계획했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검사를 해봤는데 아내가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씨는 그럼에도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때? 조씨는 아내에게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도 그런 조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조씨는 태어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어차피 아직 무언가를 기억할 나이가 아니라 조씨와 아내는 아이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고 나중에 어디 가서도 아들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조씨는 키가 작고 별로 잘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아들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벌써 170이 넘었고 얼굴도 점점 잘생겨졌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굳이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입양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자래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조씨도 그런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약혼 소식을 전한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씨는 내심 예비 사돈 쪽에서 지나치게 우쭐대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비 사돈들은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 어렵다는 약사 시험에 합격했지 뭐예요 뒷바라지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찌나 예민하던지 예비 며느리는 그런 엄마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니는 사위도 대단하지만 약사만 하겠어요? 대기업은 정년보장도 잘 안 되지 않나요? 예비 사돈은 은근 사위를 낮추면서 자기 딸을 높이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복지도 좋고요 아무리 그래도 혼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희 딸은 마음만 먹으면 혼자 나가서 약국 하나 차려도 돈 잘 벌 텐데 조씨는 그런 사돈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드님이랑 아버님이랑 하나도 안 닮으신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어디서 주워오신 줄 알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씩 했는데 술이 들어가더니 예비 사돈은 말을 점점 더 거침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저희 아들이 저랑은 달리 좀 잘생겼죠? 예비 사돈은 그런 조씨의 말을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사랑 차례를 안 지내요 요새는 그런 거 다 안 하는 추세인데 사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집안도 많다 하더라고요 아예 없애버리면 그런 걸로 다투는 일도 없을 텐데 저희는 그냥 저희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낼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 딸한테도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딸을 제사하는 데까지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아예 참석도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사위 보고 교회 오라고 할 생각은 아직 없어서요 이런 건 초반에 확실히 정해놔야 아이들도 다투지 않더라고요 조씨는 대놓고 선을 긋는 예비 사돈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솔직하고 깔끔해서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씨의 아내는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명당 6만 원 하는 한식 코스 요리 전문점에 왔지만 조씨와 아내는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아주 편한 듯 쩝쩝거리며 밥을 잘 먹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날 상견례 복장치고는 너무 딱 붙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조씨는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의식한 듯 차돈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좀 어릴 때부터 남의 시선을 잘 의식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사 시험에도 붙을 수 있었고요 조씨는 그게 약사 시험 합격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싶었습니다 약사 일하면 이제 가운 같은 것만 입잖아요 그래서 사석에서는 저런 옷을 즐겨 입네요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오지 예비 사돈은 가볍게만 딸에게 질책할 뿐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상견례 전에 바깥 사돈 될 사람은 일찍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안사돈은 혼자 집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조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밥 먹고 얘기만 나눴을 뿐인데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결혼 시켜도 되는 거겠죠? 조씨의 아내는 예감이 좋지 않다는 말을 조씨에게 건넸습니다 부정타게 왜 그런 말을 해?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리는 그냥 관심 가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에 집중하면 돼 이후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날 몸매가 다 드러나는 민망한 레깅스를 입고 조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무리 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시부모 집에 오는데 저런 옷차림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고 조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자꾸만 자기의 외투를 며느리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호의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좀 어때? 조씨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일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며느리는 조씨의 아내가 묻는 말에 가식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그냥 차라리 가식 있는 며느리가 낫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보세요 아들은 선물을 가져왔다며 조씨와 아내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유명한 메이커는 아니었지만 색깔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실수로 영수증을 따로 버리지 않았는지 옷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안에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1 플러스 1이라고 적혀있었고 두 개 다해서 2만 9,90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물론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명절 첫 선물로 1 플러스 1에 약간 싸구려라고 할 수 있는 옷을 사준 것이 조씨와 아내는 조금 찝찝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절에 집에 오고 빈손으로 오지 않은 것이 어디냐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조씨의 아내를 잘 도왔습니다 내심 돈 잘 버는 약사 며느리라 집에 오면 엉덩이를 바닥에 딱 붙이고 앉아있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며 조씨의 아내를 잘 도와줬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주방에서 며느리와 함께 있었고 아들과 조씨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며느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어쩜 이렇게 착하게 잘 컸어? 조씨의 아내는 이 말을 하고 조금 아차 싶긴 했습니다 분명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조씨의 아내를 도와주다가 이내 도와주기를 멈추고 아들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무언가를 척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씨도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였지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자기들은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조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며느리한테 말실수했어? 조씨의 아내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조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네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이었나요?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 기분이 상하면 그건 말한 사람 잘못일 수도 있는 거지 조씨의 아내는 조씨의 말을 듣고 직접 며느리에게 아까한 말에 대해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조씨의 문자에 한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에 기분이 많이 상했나 봐 조씨의 아내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명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기분이 나쁠 순 있는데 문자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분 상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 맞긴 하지 며느리 털털하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또 아닐 땐 안 그런가 봐 상견례 때도 그렇고 명절에도 그렇고 그래도 예의 차리는 장소에 그렇게 입고 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다녀야지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참 마음에 안 드네 지인은 조씨의 아내가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들을 대신 말해줬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조씨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 중이었고 조씨의 아내가 아들과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왔니? 살림은 그냥 새 거 사지 그랬어 엄마 집에 남는 거 많잖아요 돈 잘 벌어도 쓸데없는 거에 돈 많이 쓰는 건 안 좋으니까 조씨의 아내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 쓰던 걸 쓰는 것에 별 거부감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이날 혼자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던 게 있어서 마주할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가라 이렇게 말하고 조씨는 다시 할 일을 하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챙길 걸 챙기는 도중에 며느리는 심심했는지 집안을 살피기 싫습니다 조씨가 잠을 자는 안방문이 열려있어 며느리는 그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남의 집에 그것도 시부모집의 안방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조씨의 아내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방의 화장대 바로 위에 조씨의 아내가 쓰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매일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그 일기장을 훑어봤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도 있었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며느리는 자기의 남편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일기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내용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사실 입양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조씨와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씨의 아내는 안경을 가지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씨의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훔쳐보던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그 일기장이 놓여있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설마요? 남의 일기장을 어떻게 함부로 봐요? 난 그거 일기장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며느리는 그런 말에도 자기는 보지 않았다며 급하게 안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조씨의 아내가 자기에게 무언가 말을 걸지 못하도록 남편 옆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내 일기장을 본 것 같아요 남의 일기장을 함부로 훔쳐봤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입양된 사실을 말해버리면 어떡하죠? 설령 아들이 알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아들한테 못한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 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는 이번에 혼자 조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는 조씨와 아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 혼자 왔어? 조씨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죠? 며느리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이랑 남편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결혼 전에 그런 걸 숨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기 결혼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어요? 훈계하듯 하는 며느리의 말에 조씨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미 말했니? 조씨의 아내는 아들이 알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직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뭐 어머님 아버님 하는 거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조씨와 아내는 며느리의 이 말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을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뭐 원하는 거 있니? 조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역시 똑똑하시네요 저 약국 개원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죠? 약국 개원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돈이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얼마가 필요한데? 조씨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달까지 그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조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쩌죠? 조씨의 아내가 조씨에게 물었습니다 조씨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습니다 조씨는 그날 잠도 청하지 않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조씨는 일요일이라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간 장소는 교회처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바로 뒤이어 안사돈도 같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다닌다는 교회가 저기인 듯 싶었습니다 조씨는 인사라도 할까 싶어 그 교회처럼 보이는 곳 근처로 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음산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팻말이 적혀 있었는데 뭔가 일반 교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조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서 있는 채로 우스꽝스러운 동작들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돈과 며느리도 그 행동을 따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사람은 말도 없이 소름끼치는 눈빛을 하며 조씨를 쳐다봤습니다 조씨는 놀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씨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분명 사이비인 듯 했습니다 조씨는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기 전에 핸드폰으로 사돈과 며느리의 모습을 촬영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조씨는 수상해서 다음날 일도 나가지 않고 말없이 사돈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사돈은 별로 반갑지 않은 듯한 얼굴로 조씨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씨는 우연히 근처를 지난 척 그렇게 사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씨는 사돈의 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실에 액자 하나가 크게 걸려 있었는데 웬 익숙한 얼굴을 한 부부와 사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예요? 조씨가 액자를 가리키자 사돈은 당황한 기색으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척이에요? 가족 사진도 아니고 친척과 찍은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제일 크게 걸어놓는 집안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순간 생각이 난 듯 저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알고 보니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조씨는 출출하다며 밥을 좀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안사돈은 마침 자기도 밥을 먹으려 했다며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사돈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한다며 같이 기도를 할 것을 조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돈은 안경을 낀 채 있었는데 기도를 할 때가 되자 안경을 벗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씨는 다시 한번 사돈 내가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조씨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사실을 알고 마주보며 밥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씨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알릴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씨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자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아들은 오늘 일이 좀 힘들었는지 지친 표정으로 조씨에게 물었습니다 조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2분 동안 차를 마시기만 하다가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조씨와 아내는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이제껏 저한테 숨길 수가 있어요? 조씨는 땅만 쳐다보다 아들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그냥 친아들처럼 사랑을 주면 굳이 이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릴 때부터 말을 해주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와 엄마가 너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키운 적 한 번도 없다 그건 너도 알잖아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며느리에게 협박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을 밝히니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그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을 기다려줬습니다 이후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매일 아들 집 근처의 한의원을 찾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최대한 빨리 침을 맞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왔을 때 이미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거나 할 정도로 바람이 불지는 않았지만 일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날아가고 있어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에는 차도 거의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조씨에게 연락했지만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 빨리 아들 집으로 가 있으라고 조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하는 수 없이 근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씨를 보자 아직은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일단 조씨의 아내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아들 눈치를 보며 소파 옆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도 태풍 때문에 일찍 퇴근했는지 조씨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씨의 아내에게 까딱 고개만 인사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조씨의 아내에게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수건을 좀 가져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못 들었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씨의 아내가 얼른 수건을 챙겨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조씨의 아내가 건넨 수건을 획하고 채갔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여느 때와 같이 아들에게 가서 속닥거렸습니다 아마 아들이 없었다면 또 한 번 협박하며 그냥 나가라고 했을 테지만 아내 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듯 싶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가만히 TV를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이내 쇼파에 앉더니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로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조씨의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밥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조씨는 괜히 밥까지 얻어먹기는 불편해 나가려고 했지만 아직 밖으로 나갈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언제 요리를 배웠는지 이내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당당하게 밥을 두 개만 퍴습니다 저희 밥 먹을 건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아들은 조씨의 아내에게 있을 만큼 잊지 않았냐며 그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아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자기 아내가 밥 먹을 때 어색한 사람이랑 먹으면 체한다면서 조씨의 아내에게 얼른 나가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밖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한참을 아들집 아파트 복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씨의 아내를 힐끔 한 번씩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조씨의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조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지금 가겠다며 날이 안 좋음에도 차를 끌고 아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조씨가 가는 동안 바람은 조금 줄어든 듯해서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조씨는 아내에게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너는 네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 저만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조씨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한 듯 다시 한 번 조씨를 협박했습니다 또 협박하게? 내가 이미 아들한테는 다 말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내가 부모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근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협박했어? 그게 아니라 지난 태풍 때 엄마한테 한 행동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저한테 속인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엄마를 사지로 몰아 우린 너를 한 번도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산 적 없다 그건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까 말하려던 건 뭐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아버님이 요새 정신이 오락가락하신가 봐 뭐? 이젠 나를 완전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거야? 당신은 지금처럼 내 말만 들으면 돼? 아들은 꽤 혼란스러운 듯 했습니다 조씨는 바로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와이프랑 장모 모두 사이비다 최근에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 아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 저한테 자꾸만 종교를 강요했어요 가기 싫다고 해도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고 아버지 말대로 돈을 자꾸 달라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약국 개원 때문이라고 했잖아 우리한텐 너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 밝히기 싫으면 1억을 달라고 하더라 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씨와 아내도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사실 약국 개원할 돈을 모두 사이비에 가져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 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사돈은 모아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이미 갖다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소름이 끼친다며 조씨가 준 증거를 바탕으로 며느리와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측은 친아들이 아닌 걸 속이고 결혼을 진행했다며 막고서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어느 쪽도 승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조씨와 아들이 혈육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머리하러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며느리는 조씨의 아내 단골 미용실까지 찾아가서 그 사실을 흘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조씨와 아내는 참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똑같이 갚아줄 작정이었습니다 조씨는 동네 약사 커뮤니티의 며느리의 실명을 밝히며 사이비라는 사실을 전부 소문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개원이라도 할 심산이면 그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갚아줬습니다 며느리의 지인들에게도 찾아가 자기가 했던 짓 똑같이 갚아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은 크게 조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사이비라는 사실은 며느리의 인생에 치명타를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분해서 다시 한번 조씨를 고소했습니다 조씨는 이미 그런 행동을 하면서 고소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며느리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돈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사이비라는 사실을 말해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약국 개원은 물론 다니던 약국에서도 잘린 듯 했습니다 지금은 쉬면서 뭘 하나 모르겠지만 더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씨의 아들은 태풍이 몰아치던 날 엄마에게 했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혈육관계가 아니어도 가족관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조씨와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조씨와 아내도 일찍이 말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씨와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씨가 며느리에게 복수한 방법이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자기에게 손해가 하나도 없이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씨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 속 며느리를 상대하는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조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조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